견갑심을 가지고 나에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두 손으로 따라야지. 푸하! 안녕하세요. 푸드커플의 수연입니다. 오늘은 제가 어떤 걸 준비할 거냐면요. 요즘 나는 솔로가 엄청 대세잖아요. 근데 그걸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그녀가 나는 솔로를 아예 안 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제 대화를 할 때 뭔가 이런 재미있는 얘기들을 같이 하고 싶은데 안 보니까 말하고 싶은데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는 솔로에서 이번에 핫한 명장면들을 따라해가지고 본영이한테 장난을 한번 쳐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나는 솔로 나오신 출연자분들을 비하할 생각이 없고 정말 너무 재미있는 부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조금 조금씩 따라하면서 본영이한테 장난을 쳐보려고 해요. 그래야지 좀 본영이가 궁금해하면서 보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번 몇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아 이번 편은 진짜 역대급으로 재밌어가지고 본영이한테 이렇게 장난을 치면은 궁금해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뭔지. 몇 장면 재밌는 부분이 기억나는 게 있어가지고 본영이한테 장난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지켜봐주세요. 자기야. 뭐해? 게임하고 있어. 무슨 게임? 그럼 맨날 했죠. 맨날 그렇게 게임만 해? 게임을 계속 해봐. 게임을 계속 하고 있어봐. 응. 좋아. 게임 맨날 하면 내가 너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 내가 맨날 해도 스윙 좋아하잖아. 내가 뭐 언제 좋아해? 자기야. 응. 나이 다 가졌다고 생각해? 응. 다 가졌지? 어... 나이 대해 좀 더 알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깜짝이야. 갑자기 말투가 왜 그래요? 뭐가 뭘 싶네요?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하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뭔 말투야? 경각심을 가지라고. 내가 근데... 나를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래? 나는 무궁무진한 남사친들도 많고 자기 남사친들? 내가 아는 남사친들은? 다 가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경각심 가질게. 경각심 뭔 뜻인지 알아? 경각... 경각심... 어... 모르면 검색해봐. 정신을 차리고 주의 깊게 살피어 경계하는 마음? 그렇지. 내가 다 가졌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알겠어요? 난 소윤이 다 가졌는데? 소윤이 가짐 다 가진 거 아니야? 내가 인생에서 가진 것 중에서 소윤이를 가졌다는 게... 알았어. 허팝 딥이 진다. 허팝 딥이 줘. 왜 갑자기 허파를 지... 답답하다. 응? 나 갈게요. 아니 허파야 왜... 자기야. 잘 가진 거야? 와 진짜 고마워. 맛있게 먹을게. 맛있게 먹어? 어? 어디 먹어봐. 음... 맛있어? 내가 먹은 파스타 중에 최고! 진짜? 최고야. 그 정도야? 그게 자기야. 여기 면이 뭐가 익은 건지 알아? 면이 뭐가 있냐? 다 익었어 이거. 그니까 면이 익은 거. 어. 다 익었어 면은. 음. 똑똑해. 먹어요. 똑똑해 똑똑해. 아... 음... 아주 바쁘다. 두부면이랑 확실히 좋아. 음. 맛있어. 음. 맛있다. 아유 올라 같아 올라. 올라. 음... 맛있어? 말투가 왜 그런가? 음? 음? 맛있다 왜? 재밌지 근데? 말투. 재밌지? 어? 똑똑해. 먹어요. 어? 똑똑해. 먹으려고 봐. 너무 맛있어 그게? 뭐 따라하는 거야? 음. 제목. 음. 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맞지? 응. 나 잘해 요리? 응 너무 잘해. 살다 얹지 말고 이거 먹어봐. 맥주. 맥주 왜 먹어? 나 안 먹어. 어? 야 맥주 먹어. 나 안 먹어. 먹어. 시원하게 뜰게. 어 그치 어우 거품 시원하게 나오네. 뭐야? 왜? 아. 따라봐 빨리. 맥주 써도 잘 넣는다고? 빨리 따라. 두 손으로 따라야지. 응? 두 손으로 따라야지. 내가 누나잖아. 두 손으로 갖고 있는데. 뭐. 뭐야. 맥주를 왜 써주자? 나 미국 안가. 미국 갈 생각도 안 꿔. 아니. 갑자기 미국을 왜 나. 아니 갑자기 미국을 왜 나. 나 두 손으로 졌어. 어 취해. 내 편에 들었어야지. 그건 뭐야? 나는 썰어 너. 나한테. 왜 저래요? 재밌잖아. 아니 아무도. 재밌어. 아이고 이것 좀. 이렇게. 좀 옆으로 옮겨 볼까? 응? 아 잠깐. 내가 잘 안 나오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자. 이리 와봐. 나 이렇게 해야지. 자. 여기 있어봐요. 나 허리 들고. 위로 하면 돼요. 네. 줌. 잡아. 잡아. 됐어? 날개 펼쳐. 짠. 나를 봐요. 나를. 나를 봐요. 나를 봐요. 나를 봐요. 한 번 더. 안 되겠다. 이거 한 번만 더 해주면 안 돼? 한 번 더. 하나 둘 셋. 걱정해. 나를 봐요. 나를 봐요. 없어요? 끝났습니다. 어때? 나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귀여워. 아 열심히 따라 했는데 어때? 재밌을 것 같지? 근데 자기가 너무 웃겨 그냥. 아니. 뭘 따라 하는 것 같은데. 허파 디비저네. 그냥 봐. 허파 디비저네. 허파 디비저네. 허파 디비저네. 봤다. 봤다. 내가 말했죠.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대하라고. 허파 디비저네. 이게 뭐야? 재밌잖아. 볼 거야? 이번 편 진짜 레전드라니까. 우리가 굉장히 관심이었어. 진짜. 가요. 내가 나눈 서로 보라고 했죠. 가요. 보러 가요. 아 이따 볼게요. 아니 본다고 했잖아요. 말이 안 통한다. 가요. 지금 지금 보러 가면 돼요? 가요. 빨리 가요. 내가. 오케. 나야. 똑같네? 버려. 망장스럽네. 내 욕수기를 좀 알아보는. 변경시켜서. 어우 재밌지. 형. 형 똑같은데요? 또 있어요. 시청자님 이거 뭐가 이러는지 알아요? 실제로 해서. 콜센이 약간. 오케이. 얹어. 살짝.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